가끔 가다가 공부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당시에 공부 잘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남을 위해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정말 많이 보았고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나 혼자 좋은 직장 가지고 나 혼자 잘 살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공부 잘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최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넓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발명을 해서 발견을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나 잘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상으로는 가장 짧은 부분이에요. 학습에는 예습, 그 다음에 본학습,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물론 시간은 가장 짧아요. 그래서 이 복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각자 좀 다를 텐데 물론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밑에서 얘기할, 또 따로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과목을 공부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책을 폈어요. 그러면 그 앞쪽 챕터를 배울 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책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를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법은 없다라고 적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복습하는 습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공부 방법은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책상 앞에서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침대에 누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편하거든. 물론 추천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체형이 망가집니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공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습이 중요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복습에 습관이 딱 돼 있어요. 자신만의 습관이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누가 더 많이 공부하느냐. 그게 1등급하고 2등급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공부하세요. 오죽하면 저를 가르쳤던 대원회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국 사람 중에서 코리안 어메이컨,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미국 명문대 유학생들이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 유학생들, 쌤도 친구들이 다 명문대를 다녔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다들 그랬어요. 영어를 도대체 뭘 가르칠 게 있어. 그냥 단어만 알면 그냥 읽으면 되잖아. 그걸 뭘 가르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학생들은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유학생은 한국어를 이미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 알고 있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옛날에는 빌링구어, 2개국 언어, 영어, 한국어, 2개국 언어를 모국어처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틀렸다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한국어 위에다가 영어를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한국어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파악하는 것은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본능처럼 그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어도 그러한 미국 명문대 유학생과 같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8시간이면 8번 공부를 하면 영어의 80%를 해석이랑 영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1등급을 위해서는 문법하고 단어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석과 영작부터 먼저 가능해지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럼 영어가 되게 쉽습니다. 해석이 돼. 그리고 나서 문법의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좀 신기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법을 모르는데 해석이 되느냐? 됩니다 영어는. 한국어를 잘하면.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먼저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는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원의고를 다녔다고 그랬죠? 저는 영어는 못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요즘은 대원의고를 영어만 가지고 뽑는데 예전에는 국영수 3개 시험을 봐서 그 3개의 총점을 가지고 뽑았어요. 저는 국어하고 수학은 굉장히 잘했는데 영어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더니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원어민들보다 제가 성적이 언제나 더 높습니다.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버클리에서조차도 저보다 영어로 공부 잘하는 원어민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올리브 입시 영어 교재들의 특징은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약간의 성향이 두 가지를 중시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시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통계와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재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쉬운 영어를 뭐하러 어렵게 배우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와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정말 안 나오는 단어,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래서 저희 교재들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영상 강의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강의들은 빠르고 짧게, 가급적 빠르고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 문제. 문법 문제 이렇게 할 때 뭐 20문제를 풀었어요. 20문제를 풀었으면은 수업을 듣는데 12문제는 이미 맞췄어. 그리고 답이 왜인지도 알아. 근데 수업에서는 그냥 계속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동강은 모르는 것만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추천 공부법인데요. 함께 공부하라 라고 제목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혼자서 공부해야 됐습니다. 미국은 요즘은 좀 그래도 좀 많아졌는데 학원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빨라요. 오죽하면 대학 다닐 때는 수업도 이제 강의 들어가가지고 수업도 잘 안 들었어요. 학교 빨먹은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책만 있으면 되거든. 책 속의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외국 원서들 보면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책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거를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럽니까? 그냥 추천서 받으려고 가가지고 눈도장 찍으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혼공이라고 하는 거 혼자서 공부하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혼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모든 공부를 갖다가 꾸준하게 그리고 많이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없으면 힘듭니다. 정말 안 돼요. 입시는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수? 엄청나게 힘듭니다. 쌤이 재수학원에서 기숙학원에서도 가르쳐보고 그랬는데 엄청 힘들어요. 성공하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물론 또 성공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딱 한 번뿐인 입시 그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모르는 부분 딱 집어서 고기 부분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럼 시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영어 과목은 영어 과목은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함께 공부하는 거 그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50시간 만에 내신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100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영어에서 50시간을 더 추가로 썼으면 국어나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면 사과탐에서 50시간을 빼는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절대값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수학학원에서 수학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특강을 해가지고 또 따라잡아야겠습니다. 그럼 결국 또 특강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돈은 더 많이 들어버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제나 관리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액과외를 그런 거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